안녕하세요 아, 선생님께서 맞추면 주의신대요 그동안에는 환자의 치료뿌만한 모든 일을 전부 유능하는 조수인 저에게 이게 맛있습니다 외롭지만 없다 뿐이지 웬만한 일사보다는 주의신대요 매일매일매일 사는게 힘드시죠? 모든게 마음대로 일어나요 그래요? 전만의 글랄리 없죠 하루에 열두번도 더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땐 일이 없네요 내가 다 고쳐줄게요 난 부닫고 아니, 휴지님? 절 못 믿으시겠다 이겁니까? 전 의사 시험이나 형식마다 다시 통과하지 않았을때 실력은 충분하다니까요 다 부끄러워하지마 모두 고쳐줄테니 나는 부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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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야기하고 무사합으로 2 6 8